낚시에 최적화된 알루미늄 레저보트 전문기업 ES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과 ES마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ES마린 대표 전재일입니다. 저희는 알루미늄 보트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현재 지금 다양한 모델로 해서 선진님들께 인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ES마린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은 낚시인들이 저에게 그렇게 ES마린 보트 어때요? ES마린 보트 어때요?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저한테 먼저 물어보셔서 ES마린 보트 그게 재작년이었던 것 같거든요. ES마린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렇게 많은 낚시인들이 찾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는 낚시 선진님들을 위해서 최대한 낚시를 위주해 커스터마이징을 해드리니까 거기에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주력 모델이 신제품이 나왔을까요? 지금 550 신제품 나왔고요. 6시리즈도 신제품 나왔고, 7시리즈도 전 모델이 지금 신제품 나왔습니다. 전체 모델이 새로 리뉴얼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다시 새롭게? 리뉴얼했죠. 그렇다면 정말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이 모델이 가장 좋다 아니면 이 모델을 우리 낚시인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라는 모델이 있다면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컴팩트한 모델이 있는 550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모델 크기와 재원표 있잖아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는 22ft급이고 6.6m입니다. 속은 2.1m 나오고요. 지금 엔진 스펙으로는 115에서 135, 최대 150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분들이 이 ES마린 보트를 타셨으면 좋을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는 요새 추세가 가족 단위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의 고객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족 단위던 일반 연인끼리던 친구끼리 타던 우리의 ES마린 보트를 타주세요. 강력하게 이렇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아마 선택하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을 좀 오픈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격은 지금 5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선체가만 지금 3,7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엔진하고 기본 옥션 들어가면 트레일러까지 한 8,000만 원대 구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ES마린의 알루미늄 부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한 말씀, 마지막 한 말씀 있을까요? 네, 앞으로도 좋은 제품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ES마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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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